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 팀플로라 프로골퍼 정서빈입니다. 오버스윙에는 아주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. 가장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백스윙 때 그립을 놓치면서 발생하는 오버스윙입니다. 이렇게 그립을 놓치면서 발생하는 오버스윙은요. 다운스윙 때도 그립을 다시 잡으면서 캐스팅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. 또 볼의 컨택도 좋지 않겠죠. 이렇게 그립을 놓치게 되는 이유는 왼쪽 세 손가락의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입니다. 티를 이용해서 그립을 같이 잡고 백스윙을 해준다면 오버스윙의 문제도 고칠 수 있고 또 다운스윙 때 캐스팅 되는 문제도 고칠 수 있으니까요. 티만 꼽고 한번 연습해보시길 바랍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왼쪽 세 손가락의 악력이니까요. 한번 느껴보고 info 타임 프로 준비 이란 P dem